부산에 있는 한대형 공원. 수많은 한국인들이 저마다의 주말 여유를 즐기며 돗자리를 편 채 식사를 하거나 간단한 운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파들 사이로 유모차를 끌고 있는 한 외국인 여성만은 웃지 못한 채 공원 한복판에서 덜덜 떨고 있는데요. 주위 한국인들이 다가와 도움을 주려고 하지만 어째서인지 외국인 여성은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키며 눈을 질끈 감아버리고 맙니다. 과연 외국인 여성은 한국의 공원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헝가리에서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가고 있는 그릴 루시라고 합니다. 이제 막 결혼 6년 차인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남편과는 결혼을 하기 전부터 이미 아이를 가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원인 불명의 이유로 임신이 잘 되지 않았기에 뒤늦게 가지게 된 지금의 저의 아들 루고시는 저와 남편에게 찾아온 기적의 선물과 같았죠. 이제 막 두 살로 성장하게 된 루고시이기에 저는 항상 어디를 갈 때면 루고시를 유모차에 태워 함께 이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화로운 나날 중 저는 뜻밖의 한국으로의 단기 이민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저희 남편은 헝가리에서 금융업과 관련된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이번에 한국에 있는 큰 대기업과 연계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다면서 저에게 약 2년 동안은 한국에서 지내야 할 것 같다는 충격적인 말을 하더군요. 헝가리에서 태어나 별다른 해외여행도 가보지 않았던 저에게 생전 처음 들어보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왠지 경계가 생기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회사의 일 때문에 고민할 겨를도 없이 지금부터 바로 단기 이민 준비를 해서 한국으로 떠나야 한다고 했고 가정의 경제 상황을 책임지는 남편의 말에 저는 그저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헝가리에 있는 저와 같은 가정주부 친구들은 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부러운 눈길로 쳐다보더군요. 처음에는 친구들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저는 한국에 도착하고 나서야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저에게 헝가리보다는 한국이 훨씬 좋은 생활환경과 쾌적함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면서 제가 남편복을 타고났다고 했고 자신들도 아이와 남편의 일에 대한 문제만 아니라면 자신들도 지금 당장 한국으로 떠날 텐데라며 아쉬워했어요. 하지만 인생 전부를 헝가리에서 살아온 저에게는 처음 들어본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곳에서 꽤 오래 이민 생활을 해야 한다는 남편의 통보에는 거부감부터 생긴 것이 사실입니다. 남편은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빨리 집에 대한 문제와 부모님에게도 말씀드려야 한다며 하루라도 빨리 한국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말과 함께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저는 이제 막 두 살이 된 저희 아들 누구시와 함께 별다른 준비도 마치지 못한 채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한국의 공항에 도착할 때부터 저는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남편을 일 때문에 먼저 한국으로 보내고 뒤늦게 아들과 함께 한국으로 왔었기에 너무나 정신이 없었는데 한국의 공항에 도착하고 나서부터는 뭔가 굉장히 이상한 느낌에 이 느낌이 대체 뭘까라며 공항에 서서 고민할 정도였죠. 그렇게 한참을 생각하며 인천공항의 게이트를 통과하고 있는데 저는 그 순간 뒤늦게 깨닫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직 걸음마를 제대로 떼지 못한 로고시 때문에 유모차를 끌고 있었는데 한국의 공항은 유모차를 끌기에 너무나 편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헝가리에서는 제일 큰 공항에 속한다는 부다페스트 공항조차도 제가 한국으로 넘어오기 직전 유모차 전용 도보가 없어서 너무 불편했는데 한국의 공항은 이러한 유모차 전용 도보뿐만 아니라 유모차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가로로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까지 있더군요. 지금에서야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저는 그것을 무빙워크라고 부른다는 것을 한국에 오고 나서 처음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저에게 한국의 공항은 도착하자마자 단 한 시간도 되지 않은 시간만에 아주 다른 세계처럼 느껴질 정도로 신기한 것이 매우 많았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것은 헝가리에서는 유모차를 끌고 다니면 이러한 유모차 안에 아기를 전문적으로 훔쳐가려는 범죄 조직들이 항상 헝가리의 공용시설물 근처에 숨어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위험한 사람들을 단 한 명도 마주할 수 없었죠. 오히려 한국인분들은 저와 아들을 보고는 유모차의 루고시에게 아주 작은 손인사만 건넬 뿐 저와 아들을 위협하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헝가리에서는 길거리에서도 노숙자들이 너무 많아서 항상 유모차의 제 아들 루고시를 보면 아무런 행동예고 없이 만지려고 하거나 귀엽다며 소리를 지르는데 한국인분들은 매너가 몸에 갇혀져 있는 듯 이러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더군요. 사소한 것이라고는 생각했지만 실제 이러한 부담스러운 행동들이 하나둘씩 없어지니 한국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무언가 큰 짐덩이를 내려놓은 듯한 개운한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도착한 시간에 맞춰 남편은 전화가 오더니 바로 기차를 타고 부산이라는 도시로 넘어오라고 했고 저는 남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인생 처음으로 한국의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탑승한 한국의 고속기차는 헝가리와는 다르게 너무나 조용해서 귀가 편안했는데 그것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유모차 전용 좌석이 따로 만들어져 있어서 마음 편하게 기차를 탈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실제로 헝가리의 몇몇 기차들은 유모차와 함께 타려고 하면 좌석이 좁으니 기차를 탈 수 없다며 표를 환불하고 쫓아낸 적도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일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면서 한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렇게나 살기 편한 나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외부에 자극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제 아들 루고시 또한 밝은 표정을 짓고 있었죠. 부산이라는 도시로 가는 데에는 꽤 시간이 걸렸지만 저는 아들과 함께 잠깐의 낮잠을 통해 체력을 회복하고 무사히 부산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남편이 저희를 데리러 부산역으로 마중을 나와 있었고 저는 곧바로 남편의 차를 탄 뒤 저희가 미리 구해놓은 월세집으로 출발하게 되었죠. 남편은 이미 한국 회사와의 프로젝트 협업 제안으로 바닷가 근처에 있는 아파트라는 주거시설을 회사 차원에서 얻어놓았다는 놀라운 얘기를 해주었고 그러한 집을 구하는 것에 한국 회사의 도움이 너무나 컸다면서 계속해서 한국에 감사한 마음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차를 타고 저희가 약 2년 동안 머물게 될 아파트 정문에 도착했을 때 저는 너무 놀라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는데요. 이미 멀리서 차를 타고 이동할 때부터 보이던 엄청나게 크고 반짝이던 한국의 아파트는 정말 성벽과도 같은 높이에 자리 잡고 있었고 바로 옆에는 헝가리에서는 보기 힘들던 엄청난 규모의 바다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부산이 한국에서는 바다의 도시로 불리고 있다면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고 저는 헝가리와는 너무나 다른 주거시설 환경에 어떻게 이런 나라가 존재하고 있었지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고 말았죠. 그렇게 남편의 안내로 이사짐을 정리하게 될 아파트 내부로 들어온 순간 저는 그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푸른빛의 바다가 창문 너머로 펼쳐져 있었고 집 자체가 너무나 조용해서 헝가리에서 느끼던 소음 문제는 물론 바다의 옆에 있어서 그런지 공기가 너무 깨끗해 집에 들어왔는데 마치 산에 온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죠. 저는 너무 놀라서 남편에게 이렇게 비싼 집에서 지내도 되냐고 물어보았는데 남편은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한국의 대기업에서 주거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너무나 충격적인 대답을 이어나갔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러한 비싸 보이고 살기 좋아 보이는 집에 한국인들은 그저 평범하게 누구나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헝가리에서 생활을 할 때는 집이 너무 좁아서 세탁기는 물론 욕조를 놓을 공간이 없어서 아들을 씻기는데 꽤 애를 먹었었는데 어째서인지 저희가 머물게 될 한국의 아파트에는 이미 신형 세탁기와 거대한 욕조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아파트를 지을 때부터 이러한 부분이 준비된 것 같았고 저는 헝가리에서 지내고 있는 부모님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국가 간의 거주 환경 차이가 이렇게나 난다는 사실에 슬픈 감정이 들기도 했어요. 이미 항공 택배를 이용해 도착시킨 짐들을 간단히 정리한 후 남편은 다시 회사로 가봐야겠다고 말을 했고 저는 주위 환경을 조금 둘러보자는 생각에 남편의 차를 얻어 타고 근처 공원에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먹을 식료품들도 사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집 근처에 뭐가 있는지 알아볼 필요성이 있었고 저는 계속해서 놀라운 주거 환경이 펼쳐지는 한국의 모습에 도대체 한국인들이 이용하는 공원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도 있었죠. 남편은 잠깐 휴대폰으로 정보를 찾아보더니 근처에 꽤 큰 공원이 있다면서 저를 그곳에 내려주었고 한 시간 정도 뒤에 다시 공원으로 데리러 오겠다면서 곧바로 회사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점심은 해결한 상황이었기에 저는 아주 잠깐 공원을 둘러보고 근처에 마트를 가야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렇게 저는 아들 루고시와 함께 부산에서 꽤 큰 규모에 속한다는 엄청난 규모의 공원을 천천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은 역시나 제 예상대로 헝가리와는 또 다른 느낌이 있었고 헝가리의 공원과는 다르게 공원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지 걷는 길이 너무나 편안하고 쾌적한 것은 물론 저와 같은 유모차나 반려동물과 함께 온 사람들도 따로 걸을 수 있도록 또 다른 도보 데크가 준비되어 있더군요. 한국에 온 지 이제 막 하루밖에 되지 않았지만 저는 점점 진심으로 한국으로의 이민을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나 편리한 도시의 모습과 주거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유모차에 태우고 얼마나 공원을 걸었을까요? 계속된 걸음에 저는 잠시 다리가 아파 공원 벤치에서 쉬기 위해 공원에 있던 지도를 보고 벤치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5분 정도 걷게 되었을 때 저는 아주 이상한 장면을 마주하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바로 그 장면을 보게 된 순간 저는 한국에 대한 모든 기대감과 만족감이 허무하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제 눈에 보인 모습은 정말 수십 명의 군인들이 공원 내부로 들어와 이상하게 생긴 군용 물품을 들고는 마치 전쟁이라도 난 듯 저희를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렴풋이 한국이 전쟁으로 위험한 국가인데 괜찮겠냐는 친구들의 말이 떠오른 저는 그 순간 지금 한국에 전쟁이 났구나 지금 위험하구나 라는 생각에 다리가 풀려 공원 흙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려고 했으나 남편이 금방 다시 온다는 핑계로 집에 휴대폰을 놔두고 온 상태였고 저는 눈앞에 보이는 수십 명의 한국 군인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모습에 그만 비명을 질러버리고 말았죠. 한국이 살기 좋은 곳은 맞지만 역시 아직 전쟁의 나라여서 치아는 좋지 않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저에게 다가온 땀을 흘리는 한국의 군인들은 저를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군인들의 전투복에는 흙이며 잔디와 같은 이물질들이 엄청나게 묻어있었고 얼굴에도 위장을 한 것인지 제대로 알아보기 힘든 상황이더군요. 저는 그러한 모습에 더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고 그 한국인 군인들은 영어가 되지 않는지 누군가를 다급히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멀리서 앞서본 군인들과는 다른 모습에 나이가 많은 듯한 전투복을 입은 한국인 중년 남성분이 오시더니 이곳에는 어떻게 들어왔냐며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짓더군요. 저도 영어를 다 아는 것은 아니었지만 소통은 가능했기에 지금 이곳은 공원이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질문을 하게 되었고 전투복을 입은 한국인 중년 남성분은 갑자기 제 뒤에 있던 간이 표지판을 가리키더니 알 수 없는 웃음을 보이셨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 표지판에는 군인의 모습과 함께 무언가 훈련을 한다는 듯한 영어 문장이 적혀있었고 저의 당황한 모습에 한국인 군인 남성분은 휴대폰 번역기를 켜시더니 지금 이곳 공원에서는 공원을 이용한 도시보호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며 놀라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건네더군요. 그 순간 저는 실제 전쟁이 아니었구나라는 안도감과 알 수 없는 허탈함의 다리에 그만 또다시 힘이 풀리고 말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아서 아들은 조용히 유모차 안에서 잠들어 있었고 저는 공원 잔디밭에 모형의 총을 들고 있던 군인분들의 안내를 받아 무사히 그 훈련장을 빠져나올 수 있었죠. 어쩐지 어느 순간부터 주위에 사람들이 없어지고 알 수 없는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는데 제가 너무 눈앞에 놓인 한국의 모습에 정신이 팔려 큰 실수를 하고만 것이었습니다. 헝가리에서는 군인을 보기도 힘들 뿐더러 국방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 이러한 실전을 가정한 훈련 자체가 없는데 한국에서는 이처럼 실제 상황을 대비하는 훈련을 하는 모습을 보니 이러한 국방력에서도 결국 차이가 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공원 밖으로 나와 잠시 벤치에 앉아있는데 그제서야 저 멀리서 뛰어오는 제 남편이 보였습니다. 남편은 저를 계속해서 찾은 듯 땀을 엄청나게 흘리고 있었고 저보고는 도대체 어디를 다녀왔냐며 한참 찾았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저는 남편에게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 말을 듣더니 자신도 한국에서 느낀 것이지만 선진국이라고 느꼈던 부분이 이러한 국방력과 관련된 부분이라면서 자신도 오늘 길거리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한국의 군인들을 보았다는 놀라운 말을 해주더군요. 지금에서야 그것이 한국의 예비군 훈련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때 당시에 저희 부부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고 한국은 이렇게나 실전의 전투 경험을 쌓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무언가 안전한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한국의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에 돌아온 저는 남편을 불러 세운 뒤 2년 동안 한국에서 지내보겠지만 한국으로의 직접 이민은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온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남편은 저와 비슷한 생각을 했었던 것인지 자신도 헝가리와 너무 차이 나는 한국에서의 생활 때문에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했고 그렇게 저와 남편은 한국으로의 직접 이민을 약속하고 일단은 계약해놓은 2년의 시간 동안 한국에서 지내보기로 했습니다. 그 후 약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다행스럽게도 남편은 운이 좋게 프로젝트를 마무리 지은 뒤 한국의 대기업에 정식으로 이직할 수 있었고 그에 맞춰 저희 가족은 한국의 시민권을 얻기 위한 여러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헝가리에서만 지내온 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아무래도 하늘에서 내려준 축복이 아닐까 싶을 만큼 저와 남편은 행복하게 한국에서 지내고 있죠. 나중에 저희 아들 또한 꼭 한국의 군대에 입대해 그 옛날 도시에서 예비군 훈련을 하던 자랑스러운 한국의 군인이 되면 너무나 자랑스럽고 좋을 것 같습니다.